고향이고요. 이제 서울에서 왕산 활동을 하고 있는 정말 뭐 무대에서 깜짝 놀랐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라겠어요. 자 함께 소개합니다. 가수 조선신부대입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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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동산의 평균의 아침을 열고 위성 강의 마음씨로 어디로 가나 경치 경치 종아단 산 허리마다 아름다운 전설 전설이 사랑 사랑의 사랑의 사랑 우리 영원한 내 고향 아름다운 전설이 아름다운 전설이 누가 누가 하나요 정다운 사랑으로 말하며 바보 아름다운 전설이 아름다운 전설이 아름다운 전설이 사랑 사랑의 사랑의 사랑 우리 영원한 내 고향 우리 영원한 내 고향 우리 영원한 내 고향 우리 영원한 내 고향 아름다운 전설이 아름다운 전설이 사랑 사랑의 사랑 아름다운 전설이